마 가오가 있지 목숨이 없나 뭐 반댄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나 목숨은 없지만 가오가 살았잖아 네 물음표 많이 보자 작은 상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전에 아 서순 전에 카드 순위 볼 때 재밌는 사실이 있었지 1막에서 용해장시를 강화하면 강화를 안 한 것보다 승률이 떨어진다는 사실 오예 근데 전에 슬더스 카드 점수 매겨주는 모드 썼을 때 파지직을 왜 그렇게 싫어했지 파지직 지우는 개좋은 빌드 있는 거 아니야 나만 모르는 비밀 빌드 디펙트 고수들에게 전해지는 재구성 빌드 파지직을 지운 재구성 빌드 있는 거 아니야 엘리트 갈라 그랬는데 좀 그렇게 되네 이댁으로 엘리트 잡기 좀 라가블린 보초기는 잡는데 그루어 나오면 포션도 없고 보초기는 허섭이지 드로우 너무 안좋았다 아이스리 쓰레기 게임 버퍼다 와 돈이 많아서 정말 좋으시겠네요 진짜 드로케 꺼지하네 도그라이크 게임 그래도 뭐 이제 안맞겠지 나만 운 없어 놀랍게도 고래밥 2장 전화 파지직 2중 시전 바꿔서 재구성 뽑고 엘리트 몰살의 3,302 넘는 시드가 존재한다 띠용 이회진 엘리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똥분열 그럼 하지만 과 트위치에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쓸 수 있다구요 최신 기술 최신 기술 딱히 최신은 아닌가 헬테이커도 있다 움직이는 깎아 귀엽습니다 어 잘 떴네 모바일은 언제 움직이나 알차려 왜 울지 않았어 날씨가 맞죠 예진 날씨가 날씨가 넉넉한 날씨가 고우 샘추위 삼샘추위 때려 굿 너는 타멸하리라 파워 4개인데 역장구 역장 파수기 프로토스 와 룬축선기 넣었다 미쳤다 이건 된다 레오리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어허 아아 하하 하하 인공물 나오면은 글각인가? FTL 오한 콰아 그럼 하지마 콰아 청동빈을 폐촉 하지마 좋아 흠 망할 향로 축전기 평형 넣을까? 축전기 넣을까? 축전기 넣을까? 룬 룬 축전기만 있어도 에? 뱀식물이 나오네 얀 뱀 뱀 뱀식물 퍼펙트 냉정함이야 꽃샘축이야 버퍼 안써도 되겠지 디넘강 정말 디넘강 그 자체다 파마 디펙트 편향은 이태가서 쓰는게 낫겠지 전기가 좀 모자라기는 대칭 편한 대칭 깨진 불편 너무 쉽게 잡는데 디넘강 하우이모 기계학습 얼핵 투입기 왕관? 왕관 왕관은 괜찮아 보이는데 백도 개쎄고 드로우가 더 익긴 해야되는데 아뢰 컴파일 드라이버 코파일 드라이버 콘셉트 OUR 세트 2 4 3 4 꽃샘탑이 덧갈려서 시계를 맞았네. 그냥 벨 아 홀로그램 호오오오오올로그램 덱에 파워 카드 개맞네 어 두 장 지우지는 못하는데 한 장은 지워도 근데 지금 드로 없어가지고 규준이 있어도 와우 히히 카드 는 아니고 히히 우물 텅스텐 일제사격 펜촉의 일제사격 때리면 몇 딜이야 떨 이이이 고대 포션 향로 일환한다 일환한다 향로 일환한다 이제 써도 되지 감정의 조각 텅스텐인데 또 제사격 홀로그램도 강화하고 싶긴 한데 잘 깜짝이야 밖에서 모기 자동사냥하고 있는데 오토 돌려놓음 밖에서 모기 자동사냥 밖에서 모기 자동사냥 아 향로 개하지 이거 하나 더 쓸까 번개고치 근데 일제사격이 더 세니까 병 속의 폭풍 개 아깝네 이거 작은 상자 버퍼 넣을까 조각범 넣을까 쪼개는 가면 치약 넣고 치약 변형하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음 왜 자꾸 다 옴 아니 와플 옴녀념 옴녀념 와플이 달아 아 드로우 개스레기네 아이 진짜 미쳤네 다이벗 옴녀념 오일 응 또 1댓 막았어 버퍼야 가위바枢으로 너무 심했다 진짜 억수로 받네 진짜 억수로 받네 깨시 죽어서 향로가 놀라웠다. 깨시 죽어서 향로가 놀라웠다. 깨시 죽어서 향로가 놀라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건 상자가 아니다. 파괴광선 이거 짚고 한 번 정도 쓰지 않았나?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윙크 윙크. 나아갈 건가요? 당신 빈털털이? 땅빈털? 당빈털? 김공물 chance. 인공물 chance. 쓰읍 야아 백구십구들 아니 백구들 백구 일코 백구들 쓰냐 향커내야되는데 못하겠다 쟤 죽는다 나약한 녀석 미라순 이자 추억에 앗으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죽었잖아 안 썼으며 24 36 살지 23 32 앗 쓸 수 있지 이거 더하기 빼기야 잘 안되네 3 4 4 5 6 6 6 6 7 7 8 8 9 9 10 10 13 반복을 보는게 더 쎈가? 아 이거 맞아서 적어봐야 돼요 반복 반복을 보는게 쎈가? 이중시전이 쎈가? 반복을 보는게 더 쎄겠지? 전기딜 한번 더 들어가니까? 끝! 삐임 역시 파괴광선이야 삐임 3042점 미스터리 머신 딱 15개 봐서 작은 상자 3스텍 남음